또 이 과일까기가 뭐 장난 아니잖아요 예 어 그래가지고 몸살나셨다고 하네요 해 몸조리 줄 잘하세요 형님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어 드라고나이터님 반갑습니다 예 자 아까 전판에 그 수모를 요판에 다 씨를 풀어내겠습니다 다른 유즈맵같은거 잘 안합니다 어어어 이렇게 뜨네요 이 뭐죠 이거 몇개죠 이거 몇개 선물이죠 별풍선이 뭐 짤리가 나오는데요 이거 짤리가 나오네요 이거 뭐죠 별풍선이네요 어 깝스타 아 깝스타 BSWH님께서 고맙습니다 1 대기 79 요미 푸잉푸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채팅창이 왜 이래됐지 갑자기 케임이 너무 가깝네 앗! 어허! 우투3님께서 예아 어숍쇼! 소프스 쇼우 자 맨날 채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고귀한 침묵님께서 초콜렛 1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르기 db님께서 초콜렛 22개 어 냥님123님께서 초콜렛 5개 고귀한 침묵님 또 초콜렛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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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렛 아 초콜렛 저 파데 되있죠 당연히 우리 미진이가 준비를 했겠죠 하늘난 코끼린 초콜렛 18개 죄송합니다 지금 채팅창이 좀 짤리가 나와요 지금 이상하네요 왜 짤리가 나오지 이게 하프리카에서 말구요? 당연하죠 그 여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몸입니다 그지 진아 뭐 준비했니? 준비 안했니? 괜찮아 우린 뭐 그런거 뭐 서로 안하도록 하자 나도 그러면은 화이트데이 때 좀 쉽게 이 Paty 거기 determined 이 파리맵이네 참 에이며시 아 에이비시야 오오 이비시 맛있지 근데 비싼 초콜렛이 나는 아 이게 입이 약간 나는 고급 입이 아니라 그런지 이상한 뭐 고급 초콜렛보다는 그냥 얘 일반 전방에 파는 그런 초콜렛이 좀 더 괜찮더라구요 좀 더 들어와라 좀 더 들어와라 이 새끼야 토트로 안때리고 있어야지 안정권까지 들어올 때까지 동맹을 하고 있다가 바로 동맹을 풀면서 이야후 탑러커는 요렇게 안보이는 요런 자원 같은거 있죠 요기다가 어택 찍어놓으시면은 어 그 스탑이 됩니다 화장애인님 화장애인님 진짜 화장애인님 찾아가야되는데 화장애인님 그거 하나 사줘야되겠다 금연초 있잖아요 전자담배같은거 그런거 하나 선물해드려야지 그게 너무 애연가아시다 보니까 으어어어 Other Time 으어어어 하고 있는 추세 화재형님은 그냥 담배값 오르면 그냥 오른대로 필난다 그런 추세 커러형님은 뭐 이미 전자담배를 예 전자담배를 피고있는 그런 그런 부분 어 어어 좋아 자 갑도의 견제가 노올때까지 조만 버팅기조 전자담배를 안핍니다 예 전자담배를 안피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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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사람들의 의지가 말이야 담배는 쉬운게 아니야 그 단순한 그 어? 끊겠다는 그 어? 그런 의지가 가지고는 못 끊는 것 같애 금단현상이란 것도 있으니까 쉽게 못 끊더라구요 뭘까 요새는 전자담배를 많이 그.. 끝이대요 다들 저는 예 저는 담배를 애초부터 안 배웠습니다 예 안 배워가지고 뭐 주위에서 참 많이 담배를 권하기도 했는데 뭐 거의 뭐 담배가 제 스타일이 아니다보니까 그냥 뭐 안 피기내더라구요 별로 그 유혹에는 별로 안 빠지더라구요 더이상 미지니? 미지니 담배 냄새 졸나지랍니다 예 얼마나 싫으냐면 담배 냄새 마 씨발 이랍니다 예 담배 냄새 하잖아 아이 씨발 아 졸라 담배 냄새 개기친하네 아 이렇게 유혹 졸랍니다 예 흐헤헤 어 벌써 하이브 나와 벌써 하이브가 터진 부분 벌써 하이브가 터진 부분 벌써 하이브가 터진 부분 잠시만 이스바라 쫑 아 조씨 여기 흐헤헤헤 에헤헤헤 아 네보 혼자 무리하는것 같다 아유 봐봐 오케이 맨 크 크 무탈이네 저 뮤탈 노무를 어떻게 막지? 공격을 하루 다 나가야 되는데 네 사하겠지 말아야될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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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렇게 견제를 해도 못 이긴다는 뭐야 왜 안타 얘들은 아이고, 가디언이다 이씨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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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길 수 있으려나 이거? 세시마 밀면 좀 괜찮아지는데 아네 형님 이 보드 조심해서 가세요 형님 아무리 베테랑이더라도 영순이도 이거 나무에 떨어질 수 있다듯이 조심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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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 하지마 코르토스야 됐스 곤져하러 함 가볼까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쥬시건 듣 shops 쥬시건드 쥬압 와 무식해 키드라가 옆에서 침을 찍찍찍찍 뱉고 있는데 그 옆에 칼을 씨, 어떻게든 옆구리 그냥, 씨. Cristian Watergate. Rei. Xen. C. C. Ha-ha-ha-ha. 어이 뭐야 저거 탱크 아 얘는 하루종일 다 하네 출발 누가 나갔니 어어 오오라 도리가 나갔네 아 근데 잘 버틴다 기특한 녀석 아 그래 내 병력이 왜 없나 싶을때만은 무석 그 티그 떡있네 아이씨 못된 놈들 진짜 아이씨 못된 놈 아이씨 못된 놈 아이씨 못된 놈 아 뒤퉁 죽어!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아 이거 뭘테 했나? 초콜렛? 초콜렛? 초콜렛 많이 받으면 좋죠 얘 그것도 초콜렛인데 어이 안보인다 와 으아아아아아 초콜렛 자아 수고하셨습니다 추천한번씩만 여러분들 눌러주십쇼